안녕하세요. 실버 ITV 이서윤의 가요 스케치의 이서윤입니다. 오늘 이서윤의 가요 스케치가 찾은 곳은요. 고양시의 행주산성인데요. 덕양상 정상에 축조된 제56호 행주산성은 은진왜란 당시 의병과 승병 2,300명으로 외국 3만여 명을 크게 몰려친 은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죠. 행주대첩의 현장입니다. 성 안의 분여자들까지 합세해서 긴 치마를 잘라 짧게 덧치마를 만들어 입고는 치마폭에 돌을 날라서 병사들에게 날라줌으로써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당시 분여자들의 공정을 기리는 뜻에서 치마의 명칭에 행주라는 지명을 따서 행주치마라고 일컫게 되었다고 합니다. 행주산성 주변에는 수많은 맛집과 또 한강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고 있는데요. 역사의 현장 행주산성에서 함께하는 이사연의 가을 스케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